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이야기에 멀저많은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팔팔 뛰는 사랑이야기 오늘 재미 묻고 더블로 가볼까 이구심팔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월요일에 만나니까 또 새롭군요 우리 혀구만 혜나씨 어서오세요 월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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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입꼬리가 안 내려가는데 마스크디 숨겨가지고 이걸 못 보여드리네 너무 아쉽다 우리 3063님 와 오늘 진짜 2918 날 잡았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네이뿅 나우에서도 응수님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의 쓰리샷이 이게 지금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요 난 너무 좋다 영광이다 영광이고 난 너무 찬송이다 자 이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예쁘게 흰색 셔츠에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요 강렬한 인상의 카리스마 그 뒤에 숨겨진 찰진 입담과 환상 애드리브의 소유자 배우 김응수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목동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선배님 오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길이 막힌 거예요 오시는 길이 길 막힌다고 차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게 카프레이드 뒤에 따라가던 차였나 봐요 오늘 아카레 기봉수 온다 오늘은 좀 적은 비행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우리 또 선배님이 또 아니 저희가 그 오프닝에 딱 멘트 한 줄 하시는데도 이게 느낌이 다르다 확실히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드라마에 빨리 들어가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김인엽님 무지 좋아하는 김응수 배우님 언제 봬도 카리스마 넘칩니다 등장부터 분위기가 너무 멋지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총친이신 것 같은데 김인엽 총친? 총친? 총친 종친 황산김치 아니시 황산김치 7406님 응수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요 주말에 추억의 영화 타짜 다시 한번 보고 왔잖아요 인터넷에 김응수님 나이대별 사진이 있어서 봤는데 정말 변함이 없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7406님께서 정확히 정리를 하셨네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이 이 얼굴 중2요? 그럼 15살부터 네 굉장히 성숙한 외모를 이미 가지고 가셨던 거지 중학교 때 영어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김응수 쟤는 건넉어가지고 영어도 못한다고 그때부터 별명이 건넉으니 건넉으니 중학교 동창에 가면 친구들이 다 얘기해 너는 중학교 2학년 때 지민은 똑같다 그대로라고 동창에 가시면 제일 어려보이실 거예요 동원이시죠 제일 어렸고 동창인데도 말로키가 미안해 다 머리가 하얗고 그러시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로키가 미안하다니까 중학교 때 내가 건넉으니였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다 나한테 인사하고 다닐다니까 화장실도 먼저 들어가시라고 우리 응수학생 먼저 가세요 그때부터 배우상이셨나봐요 배우상이셨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건넉었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상처 있었어요 맞아 어렸을 때는 맞아 어렸을 때는 건넉었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일단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서 이거 뭐야 지금 뭐야 김웅수씨 아카라에 뭐야 뭐야 이 조언 뭐야 아실 텐데요 저희가 상황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김웅수 선배님이 요즘에 그 N사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 응수씨네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안나씨가 저번에 강남 간다고 한창 꾸미고 온 게 응수씨네 가려고 꾸미고 온 거예요 그때 강남 가려고 캐리어 끌고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머리도 하고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응수씨네에 간다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날 먼저 다녀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한번 방송을 나가게 됐어요 그런 인연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합이 좀 이루어진 거죠 리턴 매치지 리턴 매치 무슨 뜻이에요? 영어인데? 저도 잘 뭔 뜻이지? 그냥 웃었어요 왜 모르고 웃어 리턴 매치 이제 나르샤씨가 우리 방송에 나와주셨으니까 카파야지 푸마시 같은 거지 역시 의리네 푸마시 그렇지 푸마시 이런 말로만 푸마시고 근데 저도 이제 여전히 지금도 응수씨네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정말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세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꽃수의 입장에서 나르샤와 허한나는 어떤 게스트였다 좀 뻔한 질문이지만 아무 꾸밈 없이 솔직 담백 뭐 그랬어요 일체 에미시지가 가미가 되지 않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나르샤씨가 의외로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 수줍음도 많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저 부끄러움 많아요 내가 좀 긴장했어요 그래서 안나씨도 너무너무 재밌게 그때 방송 갔다 오셨다네요 저는 그날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안나씨야 뭐 네 군대 썰을 좀 풀어주셨는데 그거 듣고 진짜 뭐 그 정도 가지고 안나씨가 웃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나 좀 그러게 그 정도로 그렇게 배가 찢어질 정도로 진짜 웃겼어요 너무 웃겼고 저희 남편한테 가서 바로 그 썰을 바로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남편도 빵빵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나씨가 입이 좀 싸시네 가볍습니다 신랑이 참 좋으신 분이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 정도 가지고 웃어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어떤 군대 썰 때문에 안나씨가 이렇게 배가 찢어졌는지 조금만 한번 들어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군대는 이제 좀 사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내 밑에 후배인 최점돌이라는 후임이 이름이 점돌이래요 점돌 점돌 아 실제 이름이에요 후배하는 친구 아니죠 근데 눈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뿔테안경에 안경 안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작업하다가 왼쪽 안경 안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짝눈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가릴 수도 없고 군인이 그러니까 어디서 렌즈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어디 라면 박스에 밥풀로 여기를 붙여가지고 공사 중이라고 써놓은 거야 이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최점돌이 딱 불어내되는데 공사 중이라고 써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한쪽이 아 그래 그 얘기를 해서 남편한테 또 전했어요 또 전했어요 군대 썰을 점돌님 아마 그 부군께서는 이제 군대 생활이 조금 떠오르셨을 거예요 안 가서 더 떠올랐었거든요 안 가봐서 신기해서 안 가봤구나 수술을 좀 해가지고 안 가서도 뭐 교회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안경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 남편 눈이 나빠요 거기서 터지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를 또 그때 함께 나누셨구나 그 점돌 그 친구가 정말 눈이 안 좋았어요 한쪽이 깨졌으니까 답답하지 이쪽으로 감고 훈련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중이라고 또 써주셨구나 지금은 점돌이가 아주 잘 됐어요 건강하셔야죠 사회적 지위가 높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지희님께서 저는 솔직히 김홍수님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그 드라마에서 아주 멋지고 다정한 시아버님으로 나오셔서 너무 팬 됐어요 중학생인 우리 딸도요 김홍수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대요 이 딸이 남자를 좋아해 쟤가 돈도 많지 자상하지 그러면 그 나이에 60대 중반인데 와이프하고 커플링을 하잖아요 아 로맨틱해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동물도 사랑하고 동물 사랑하고 우리 안나씨도 또 완전 열혈 팬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여러 집들 중에 우리 김홍수 선생님 집이 제일 화목하고 제일 자상하고 제일 진짜 최고의 남편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는 게 최고 행복한가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평범한가요?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게 근데 평범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주인이에요 아니 뭐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아까 몇 톨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거기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집가가 좀 비싸요 그거 19울이니까 뭐 한 올 정도 드려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든든하네요 아주 그냥 이야기꽃이 피어나는데 저희가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안나씨랑 여기서 둘이 29금 토크를 하는데 오늘 이제 김홍수 선배님이 주제가 이제 29금 토크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겠죠 좀 어떠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이게 이상한 게 그럼 28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29다 229다 그래갖고 내 결혼식하고 무슨 관련 있나? 그렇게도 생각해 왜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식이 2월 29일이에요 소름!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올림픽처럼? 윤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윤달 야 윤달 윤달은 저 한 6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야 윤달은 얼마 만이야? 윤달이 6년 만에 들어봐요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이거 29일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양가 부모님이 만나셔가지고 손 없는 날을 잡은 게 2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으로 날짜를 잡아주신 건데 그게 2월 29일이다 그게 2월 29일이었죠 결혼기념일을 4년에 한 번 챙기시는 거죠? 4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현명하셨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좀 4배로 한 번 4배로 무언가 더 특별한 걸 챙기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내세요? 4배로 하려고 준비를 마음을 먹고 있다가 4년 만에 한 번이 오니까 까먹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챙기면 기억이 나는데 맞아 맞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까먹으면 이제 은하 은사에 우리 이제 애들이 얘기하죠 아빠 절대 이거 어머나 옆에서 챙겨주는구나 바로 그냥 뭐 현찰로 역시 골프장 주인 다르네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코너가 코너인지라 우리 싸모님이랑 마지막 뽀뽀 언제셨나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월요일인가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방송 마치고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시골에 가요 저는 늘 그때 이제 잘 다녀올게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여기 뭐 SBS 오늘 간다 할 때도 현관에서 뽀뽀하잖아요 근데 먼저 외출했어요 오늘 와이프가 나보다 먼저 나갔어 그래서 기회가 없으셨구나 네 그래서 금요일날 지난주 며칠 안 됐죠 그럼 오늘 이거 방송하는 거 우리 사모님이 알고 계세요? 혹시 듣고 계실려나? 알고 있죠 지금 그 친구분들하고 뭐 이렇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아마 볼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럼 뽀뽀 말고 키스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아니 저는 그 키스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선거의 교재가 우리 와이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그 이렇게 뭐 수학 정석의 일 뭐 인수분해 성문종합영어 이런 것만 했지? 진짜 성문종합영어 그런 걸 느끼고 다닐지? 네 궁금한 하셨구나 네 무슨 이게 아 연극이 처음이죠 그리고 제가 연극할 때 그때 와이프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집 앞 골목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마지막이세요? 아 마지막이죠 아 그럼 결혼하고도 해요? 어? 뭘? 키스를? 키스를요? 결혼 40년 전에 하시고 안 했다고요? 아 그거 없죠 없죠 아 마지막 키스 아니 40년 전이라고요? 아 키스 장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장소 장소 그 집에 우리는 이렇게 좀 요즘같이 무슨 이렇게 카페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죠 좋으셨구나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골목 골목 나무 밑에 전봇대 이런 데 네 전봇대는 위험하죠 왜요 왜요? 자 오늘 아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일단 말이죠 오늘의 주제 라떼는 말이야 여기서 키스했다 여러분의 키스 장소를 나이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노래를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3부에 여러분의 사연 만나봅니다 영탁이에요 꼰대라떼 아 그 이 영탁이 노래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2918 허한나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홍수씨와 라떼는 말이야 여기서 키스했다 추억의 키스 장소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보고 손을 흔들어 주신 거죠? 아 예 그럼요 모니터 보고 손을 흔드신 것 같은데 아 카메라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의 이 3명의 이 조합이 너무 좀 신선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림만으로도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김홍수씨부터 이거 이제 2992 한번 소개해 주세요 2992님 나 때는 공중전화박스에서 키스들 많이 했습니다 62세입니다 아이고 형님 형님 끝나버려 끝나버려? 공중전화 박스에서 야 끝나버려 낮에? 밤에 하지 않았을까요? 밤이죠 어 그렇겠죠 밤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다 줄 서 있었거든 아 낮에는 맞네 비어있는 데가 없네 낮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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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치열했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줄 서서 조금 전화를 하던 때니까 그게 거기에서 어떤 그 로맨틱함이 있었을 텐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였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벽이 어디 있는 데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공간이라는 데가 없으니까 일단 이제 공중전화박스가 벽이 있잖아 뭔가 아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뭔가 그래서 밤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좋다 스킨십을 하셨나 봐요 밤이야 밤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이선영님 남편이랑 연애할 때 캠핑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모닥불 앞에서 키스했어요 로맨틱할 것 같지만 불 때문에 눈 따갖고 더웠어요 눈 감으셨을 텐데 그리고 키스할 때 눈 감고 하지 않아요? 눈 뜨셨나 봐요 안구건전증 눈을 뜨고 하시는 분인가? 그럴 때 있어 얼굴 궁금할 때 있어요 키스할 때 있잖아요 사실 키스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으로 나왔던지 키스를 하는지 궁금해서 눈을 뜨는 순간 맞아요 그럼 상대도 눈 감았을 텐데 이게 보니까 선배님 이게 드라마에서는 이런 게 되게 로맨틱하게 표현이 되는데 로맨틱하게 표현해야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럼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 목이 물고 막 물리고 1025님 친정엄마가 72세신데요 그 시절 연애 결혼하셨거든요 엄마가 바닷가 살고 계셨는데 해녀분들이 옷 갈아입는 곳이 있었다네요 엄마는 거기서 아빠랑 몰래 뽀뽀하셨다궁 울 엄마 멋져브롱 이라고 아니 남자가 그 해녀 탈기실을 왜 가냐고 이거 남은 군도 아니고 선녀 아니 남자가 해녀 다니시네 남은 군과 선녀 그거 다 동네 분들이 보실 텐데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벽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벽만 있으면 가서 그냥 키스하는 거지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72이신데 보통 2세대에는 연애보다 선봐서 결혼 많이 하지 않으시나 72의 연애 결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연애 결혼하셨어요 이때 연애하다 걸리면 주문님한테 걸리면 그 무슨 작대기로 그냥 쫓겨났다니까 진짜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막 흔히들 막 왜 너 이름은 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러한 싸움도 하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우리 때도 무슨 중학교 때 연애하고 그러면 그건 당숙이 와가지고 당숙이 우신다고요? 버릇고 치러 그럼 마을에 가놨다니까 진짜라 이거 당숙이 우셔 가지고 이게 뭐 그냥 혼나는 스케일이 아니라 마을 회관에 가뒀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직접 못하니까 당숙은 아버지하고 사촌이잖아 사촌동생이잖아 당숙한테 시킨단 말이야 야 니가 가서 손 좀 내라고 학교 못 가려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엘님 이번엔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네요 38이에요 20살 때 연애하다 걸려가지고요 엄마한테 혼쭐 나고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남친이가 집앞으로 무작정 와서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창문에서 키스하고 손잡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김창민 잘 지내니? 우리 김창민씨 그러니까 지금은 박창식이네 사시는 분은 박창식이 오고 사시는데 아 그러니까 김창민 잘 지내네 여기가 재밌네요 아 멋있네요 멋있으시고 그때 복도형 아파트에 사셨나 보다 이게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이라는 구조 자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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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그런 아파트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많았지 가능하죠 그때 갑자기 김창민씨 깜짝이야 성함을 오픈하셨습니다 전국에 김창민씨가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음 문자는 익명 요청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피막이라는 무서운 곳이 있었어요 사람 죽고 나서 상해나가기 전 잠시 상해를 보관하는 곳인데 그 주위에서 첫사랑과 거닐다가 그것을 지날 때 무서워서 둘이 꽉 안고 있다가 키스를 했는데 무서우니까 키스가 더 달콤하더라고요 이 피막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다 집안에서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가 있어요 마을에 하나씩 있어 그 상여집은 그 동네 외진 곳에 그 상여 보관소가 있어요 거기도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그 상여를 보면 무섭죠 그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악기를 쫓는 근데 거기서 키스를 해서 그게 더 달콤하셨다니까 오야 이건 야 근데 여기는 말만 들어도 진짜 굉장히 좀 오싹한데 무섭고 오싹할 것 같은데 상여집 앞에는 지나가지를 안 했어요 거기는 완전 오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런 거네 아무도 안 오니까 지금 뭐 귀신이고 키스가 중요하지 뭐 지금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럼요 이런 곳이 또 있었군요 핫풀이네 핫풀 자 우리 K님 40살인 저희 때는요 비디오방이죠 대학 후문 앞에 있던 비디오방은요 예약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인기였어요 근데 꼭 들어갈 때는요 포레스트 검프 같은 정말 세상 건전한 비디오를 빌려서 들어간다는 게 국룰이었답니다 왜냐 그 사장님한테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우리 건전하게 비디오 보러 왔어요 라는 오해 호기하나 오해사일까봐 어떤 심리인지 알 것 같아요 비디오방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거 저도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97년도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이 비디오방이 대학로고 어디고 잔뜩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은 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커플들만 들어간다고 들어가 봤더니 비디오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점장한테 굉장히 비스콘티 영화라든지 고전 내가 영화인 줄이 정보니까 그걸 혼자 가서 했더니 주인원 시개로 쳐다보더니 나가시라고 혼자 가셨더니 나는 비디오방이 비디오 보는 기자는 거지 아니 비디오를 보는 방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커플들이 주로 이용을 해서 그런 거지 나는 몰랐어요 그걸 그런 데인지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극장같이 건전하게 그냥 좋은 고전 긴 거 비디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데인 줄 알았구나 그래갖고 야 건전한 문화공간이 생겼구나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건전하게 이용하신 분들이 더 많죠 안나씨 비디오방 가본 적 있잖아요 우리 또래잖아요 저는 뭐 그 비디오방 그 있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다 갔죠 다 가고 이제 그 엔딩 크레딧만 기억이 나고 왜? 다른 할 일이 바빴어요 비디오방 가면요 굉장히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두 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럼요 두 시간 꽉 채웠죠 시간이 모자라지 뭐 두 편씩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장소네 저희는요 최성수의 플립사랑 듣고 와서요 라떼 시절 키스앞 플레이스 계속 만나볼게요 최성수의 플립사랑 듣고 오셨고요 우리 선배님이 또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신다고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최성수라는 가수를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최성수의 동행을 내가 잘 불러요 동행? 한 자랑?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푸구사령님 올해 한갑인 61년생입니다 나하고 동갑인데? 동갑이다 효창공원 벤치에서 갑자기 하게 된 초 키스 지금까지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삽니다 막상 전하고 나니 쑥스럽기도 하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게 또 효창공원이 선배님 김구 선생님 앞에서 키스하셨으니 잊을 수가 없지 동상이 있다고요 거기 어떻게 잊어 윤봉길 이봉창 우리 독립사들 그분들이 계신 데서 키스를 하셨으니 아까 상혜집에서 하신 분하고 뭐다 더 강렬하시지 못 잊죠 선배님하고 그러면 동갑이시잖아요 우리는 이래세요 이게 공원 나무 및 이런 데지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많은 그런 공간들이 없었으니까 없었습니다 얼마나 키스를 그냥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공원까지 가신 거라니까 김구 선생님이 있는데도 우리 김승희님 30대 후반이고요 학교 분리수거장이요 싸움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분리수거장 분리수거장은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남학생들이 모여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걸 또 말씀해 주셨네요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김승희님이 당번이었던 거야 남자랑 같이 하필 딱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거기서 로맨틱한 또 그랬네 그런 로맨틱 당번에 원래 남녀 이렇게 젖어야 돼요 거기서 입싸움을 하신 거네 이야 입싸움 구전이라고 하죠 입싸움 구전이 일어났네요 전쟁이네요 전쟁 입전쟁 8749님 남자친구랑 우리 집 장롱 속에서 피스했어요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불렀는데 여권 놓고 가신 아빠가 다시 오셔서 얼른 남자친구랑 장롱 속으로 숨었거든요 밀폐된 공간 안에 둘이 있으니까 키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장롱 속에서 키스하다가 소리를 내는 바람에 아빠한테 걸려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라고 아니 어떤 소리를 내셨길래 이거 진짜 스릴이다 근데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니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선배님 따님이 이런 경우가 있다 몰래 남자친구가 이제 이제 부모님 우리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몰래 집에서 살짝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 아빠한테 걸린 거야 네 이건 바로 대쫓죠 저는 둘 다요 둘 다 하지 그럼 그래서 누구를 둘 다 나가면 둘 다 나가서 또 키스할 텐데 아 그러든 말든 일단 나가야지 일단 내 집에서 나가라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강당하게 하지 그래 그래 뭐 그리고 좀 핑계가 많으시네요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으니까 키스를 안 할 수가 없다 고개 돌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돌리면 바로 맑은 탄소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하셔놓고는 무슨 그리고 왜 불러요 아버님이 훌륭하시네 쫓겨나게 하진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입장에서도 둘 다 그냥 내쫓겠다 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내쫓자입니다 야 왜 너들이 거짓말하고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 없어 사실은 당당하게 연애하면 연애한다 아 그럼요 놀러오면 놀러온다 그럼 그럼 아빠를 무시하냐 아빠를 꼰대로 보냐 맞잖아요 아빠 꼰대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또 할 말 없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의 키스 장소를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최고의 반응을 이끌어낸 29금 문자왕을 뽑을 시간인데 벌써요 네 오늘의 문자왕 후보를 저희가 하나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 상여 앞에서 부둥켜 안고 입 맞추셨던 익명님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요 해녀 탈의실에서 키스하시는 우리 부모님 사연 1025님 이렇게 두 후보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김웅수 씨랑 안나 씨가 이 문자왕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상여이야 아니면 해녀 탈의실이야 둘 중에 이제 조금 더 29금에 가까운 장소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뭐 이거 바로 결정입니다 상여할 것도 없어요 하나 둘 셋 상여 상여죠 상여 왜 그러냐면 해녀 이분은 조금 범죄예요 남자가 그 여성 탈의실에 왜 가 그럼 안되지 그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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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마음이 통했어요 여기 그 귀신이고 뭐고 키스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사랑이 중요하다 네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29금 문자왕 상여 앞에서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셨던 우리 익명님 이분께는요 마사지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짧은데 시간이 좀 아쉬운데 아 끝난 거예요? 네 이제 퇴근하셔야 됩니다 아 이 상여 이분 얘기 더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좀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의 상황이 아니잖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야 거기는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해서 자 우리 상여라고 저희가 뽑아드렸고 이상우님께서 아 응수영님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제발 아 예 오겠습니다 갑자기 약간 좀 톤이 다운되신 것 같은데 아 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혹시 이상우씨가 상여 집 어 그건 잘 뽑는구나 주인공하신 신고 자 우리 김웅수씨 이렇게 또 비까지 오는데 추적추적 오는 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선배님 예 뭐 저의 명단 제대로 모든 것이 재미네 내용 묻고 떠블로 갔다 자 오늘 그래서 나와주신 김에 우리 김웅수씨 신청곡 뭐가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야 이 노래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왜 골라주셨어요 다 퇴근하세요 라디오 들으시고 일 그만하시고 어 일 끝났으면 퇴근하면 되는 거지 말이야 왜 퇴근시간 8시가 있어야 돼 일을 끄라 빨리 다 퇴근 아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해 우리 사장님 같았으면 좋겠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SBS는 이래야 됩니다 자 이 곡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또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그럼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광고를 듣고 올게요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